눈은 어차피 안되는 작품 지금 여기까지 왔어 금발록 아무 의미없다 그냥 설치하는거다 결국엔 다 빠져요 윈치 할 수 있습니다 패치좀 할게요 어디 여기다가 오오오오오 어 저 이치초구 석상 정해진 방향으로 가야되는건 아니니까 잠깐만 여긴가 멜론 거기까지 간다고 이거 어디야 충분히 갈 수 있어 이제는 네 그랬네 아 이건 이건 아닙니다 오 키론이 갔나요 키론이 가나요 아니 근데 나 길을 모르겠어 그냥 감싸다 미모